렉카차가 사고 현장에 빨리 오는 이유 첫 번째, 택시나 버스기사들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면 렉카기사들에게 제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인에 성공하게 되면 제보해준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에게 약 10만원가량의 커미션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렉카차는 보통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역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주차장이 아닌 갓길이나 길가에 차를 대고 대기하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사고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세 번째, 서울, 인천, 경기 등 대도시 경찰들은 전부 디지털 무전기를 사용하여 감청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현재도 경찰의 무전을 도청하여 사고 위치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렉카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와도 절대 비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렉카는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 절대 렉카차의 고리도 걸어선 안 됩니다. 무조건 보험사 렉카를 이용하세요.